좋네. 이러니까 다들 병원장 되려고 하지. 응? 응? 어, 구구 과장. 무슨 일인가? 뭐? 병원장님 지금 비행기 아닐 텐데. 지금 바로 갈게. 금방 가. 이 교수. 사람들 있는 데서는 기초실장님. 기획조정실장이라고 몇 번을 말해. 예? 기초실장님? 어떻게 된 거야? 윤수현 심장을 집받다니. 박태수 선생 어머니한테 갈 심장을 윤수현이한테 넣었어. 그걸 왜 거기다 넣어? 병원장님 아시면 가만히 있겠어. 심장 하퇴 끝나고 오면 바로 이사회인데. 난리 나지 난리 나. 아이. 아이. 조카가 심장 이식 받고 살아나면 병원장님이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러게. 왜 싫어할 거라고 생각했지? 요즘에 뇌가 안 돌아와. 두둥아. 근데 윤수현이 살아나면 이사장 자리에 뺏길 수도 있는 거 아니야? 아이씨. 최 교수 어디 있어? 아니 왜 이냐.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. 알아서 한다니. 한마디 상의도 없이 수술해놓고 그게 할 말이야? 병원장님 학교에서 돌아오시면 자네만 깨지는 줄 알아? 3일 뒤에 오신다고요. 아무 문제 없게 하겠습니다. 차 드시죠.